행복이란건 그 햇살같은거에요. 새로운 아침을 열어준다고 보면 한없이 고맙잖아요. 전 그냥 세상이 내게 준 공짜를 마음껏 즐기고 살거에요. 어록이네 어록이야. 어디다 받아 적고 싶네요. 자 이거는 이제꺼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반가워. 난 강기호라고 해. 안지우에요. 얘기 많이 들었어. 아저씨 엄마 짝이죠? 응. 엄마 짝. 짝끼리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거 아시죠? 도와줘. 네 그럴게요. 야 너 자세히 보니까 엄마랑 정말 많이 닮았구나. 아저씨 우리 엄마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알아요? 어.. 김치찌개. 응? 제 번호 따세요. 도와달라면서요. 어. 그래. 엄마랑 아빠는 그렇게 끝나버렸지만 저는 우리 아빠 정말 사랑해요. 그것만 아저씨가 이해해주시면 저 아저씨랑 잘 지낼 생각 있어요. 그럼 이해하지. 내가 엄마랑 잘 지내고 싶은 마음도 이해해줄거지? 네. 보니깐 맘이 놓여요. 그래? 나 괜찮아? 네. 눈이 착해요. 진짜? 내가 살면서 본 열한 살짜리 꼬마 중에 안지우가 제일 근사한 것 같아. 이건 진짜야. 고맙습니다. 칭찬이 고급져요. 기분 좋아요. 주스도 맛있어요. 그래? 빨리 엄마한테 가보세요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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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tter해. 그래. 叫牡ي 다채로운 즐거움 JTBC